오늘은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대화동 백병원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돼지갈비 맛집이 있어서 여러 명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모임이 있었던 날인데요. 어른 4명이서 방문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된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봉갈비, 대화동에서 몇 년째 영업 중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는 식당 뒤편으로 3대 정도 가능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영절 당일에만 휴무라고 합니다. 내부는 1층과 지하 1층의 공간들이 넓게 있는 편이고요. 깔끔하니 모임하기에 좋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돼지갈비가 거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사 메뉴 다양하게 있습니다. 3대를 이어서 영업 중인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식당에 대한 이런 설명도 한쪽에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앉으니까 물부터 바로 주시고요. 깔끔하고 밑반찬도 이어서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밑반찬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랑 깻잎이랑 청양고추랑 싱싱하고 리필 가능하고요. 마늘이랑 쌈장도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나오는데 소스 상큼하니 맛있게 먹기 좋았고 또 개인별로 양파 절임 또 따로 나옵니다. 당연히 무한리필 가능하고요. 일단은 소맥으로 바로 시작을 해줬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반찬들이 더 나왔습니다. 고기도 식보다 먼저 나오네요. 일단 밑반찬들 더 자세히 볼텐데요. 이 파채랑 상추가 겉절이 치고 나왔는데 양념만 좋게 먹기 좋았고 고구마 샐러드도 좋았습니다. 또 버섯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았고 또 묵사발 나오는데 시원하게 먹기 좋은 그런 묵사발이었습니다. 양념게장도 아예 살 꽉 차서 맛있게 먹기 좋은 양념게장이었고요. 이 돼지갈비 4인분을 먼저 주문하였습니다. 돼지갈비 4인분 양이 엄청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1인분에 250g이라고는 하지만 이 돼지갈비에 거의 다 뼈들이 붙어있다 보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돼지갈비 나오고 나서 이어서 숯이 나왔는데요. 숯은 참숯으로 되게 화력 좋고 보기 좋은 그런 숯이었습니다. 돼지갈비 바로 올려서 고줬고요. 아무래도 양념이 돼 있는 돼지갈비이다 보니까 이 겉면이 타지 않도록 좀 자주 뒤집어주면서 고기를 구워줘야 했습니다. 일단 돼지갈비 비주얼은 아주 마음에 들고 진짜로 좀 갈비에 잘 붙어있는 그런 돼지갈비여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일단 돼지갈비 화력이 좋으니까 또 금세 구워져서 빨리 먹을 수 있었고요. 먹기 좋게 잘라서 바로바로 먹어주면 됩니다. 이 모범갈비 이곳의 돼지갈비 저도 처음 방문해서 먹는데요. 육질 좋고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돼지갈비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을 싸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돼지갈비였고요. 돼지갈비 양념 맛이 과하지 않고 단맛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서 좀 먹을수록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돼지갈비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돼지갈비였고요. 돼지갈비 정말 딱 씹었을 때의 그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날 돼지갈비를 제가 굽긴 했지만 확실히 고기 잘 구워서 먹으니까 좋았고 또 돼지갈비의 뼈다귀도 뼈 뜯는 재미도 꽤 쏠쏠하게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갈비 먹고 공기밥도 하나 주문하면서 된장찌개도 주문하였고요. 고기 주문 시 된장찌개는 천원이고 그리고 돼지갈비 2인분도 더 추가 주문하였습니다. 된장찌개는 무난한 맛이었고요. 돼지갈비 2인분 추가 주문했지만 또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명이서 또 금방금방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갈비는 꽤 먹어도 먹어도 좀 질리지 않는 그런 돼지갈비의 맛이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 공간도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가족 모임 하기에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좀 뭐 돼지갈비에 식사하기에도 좋은 곳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돼지갈비 2인분 더 추가 주문하였고요. 4명이서 돼지갈비를 꽤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돼지갈비는 뭐 주문할 때마다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고기 좀 좋은 숯에 맛있게 고소 먹으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2인분 더 추가 주문하였고요. 이날 4명이서 돼지갈비만 거의 10인분 먹었습니다. 이어서 또 식사 메뉴로 넘어갔는데요. 또 함흥 물냉면 또 온전한 그냥 식사용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비주얼 마음에 드는 비주얼로 나온 그런 물냉면이고요. 뭐 저는 가위로 자르지 않고 그냥 먹지만 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가위로 또 여러 번 잘라서 잘 섞어서 먹어줬습니다. 물냉면 저도 맛을 봤는데 육수는 우리가 좀 맛있게 먹는 집에 그런 함흥냉면 그런 육수였고요. 면발도 고구마 주문에 면발 쫄깃하니 먹기 좋은 그런 물냉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빙냉면도 주문해서 비빙냉면도 먹어줬는데요. 비빙냉면도 비주얼 되게 무난하게 괜찮게 보이는 그런 비빙냉면이었고요. 역시나 가위로 잘라서 좀 잘 섞어져서 맛을 봤습니다. 비빙냉면 또한 양념 맛이 과하지 않고 이 함흥냉면 특유의 이런 면발의 식감이 아주 마음에 드는 비빙냉면이었습니다. 메추리알 있는 게 귀여워 보였고요. 또 소초식 코다리 냉면도 하나 주문해서 같이 먹어줬습니다. 코다리 냉면은 비빙냉면에 코다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빙냉면이랑 그 양념 맛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다리 냉면도 좀 잘 잘라서 잘 섞어서 먹어줬습니다. 비빙냉면에 이 코다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더 맛있게 느껴졌고 코다리도 잘 삭혀져서 그런지 아주 부직감 좋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코다리 냉면이었습니다. 이 냉면도 상당히 맛있는 그런 집이고요. 또 냉면에 이 돼지갈비도 함께 먹어주면은 술안주로도 좋고 식사용으로도 좋은 그런 좀 뭐 돼지갈비 냉면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갈비탕 주문하니까 김치 주시는데요. 김치는 그저 그랬고 공기밥도 나오는데 밥 상태 되게 괜찮았습니다. 왕갈비탕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왕갈비탕 큰 갈비 뼈다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왕갈비탕이고요. 갈비탕이고요. 갈비 때는 사이즈도 큰 편이고 바로 뜯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손질되어 나와서 이 뼈다귀에서 살짝 떼어내서 잘게 또 잘라서 또 국밥식으로 갈비탕을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갈비탕 국물 먹어줬는데 좀 이 갈비의 진한 맛이 잘 우러나 있는 그런 진한 국물 맛이 아주 좋은 갈비탕이었고요. 공기밥 하나 몽땅 말아서 바로 국밥 스타일로 말아줬습니다. 갈비탕도 뭐 14,00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좀 먹었을 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갈비탕이고 이 갈비가 푹 삶아져서 아주 부드러워서 좀 어르신들 씹어서 먹기에도 좋은 갈비탕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일산의 모범갈비 처음 방문해 봤는데 3대째 대를 이어서 영업 중인 돼지갈비 맛집이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돼지갈비 정말 질리지 않게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요. 다음에는 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